양념치킨, 프라이드치킨 디농야 아주 맛깔나는 음식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?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라는 곳에서 로얄 포테이터 피자, 라지 사이즈 매콤 순살 치킨 핫소스 뿌려줍니다! 마침 또 옷도 이렇게 핫하게 빨개가지고 칼깔냅니다 치킨 3개를 한입에 치킨 3개를 한입에 갈릭소스 싸면 갈릭 갈릭소스 하면 피자 갈릭소스에 찍어가지고 치킨이랑 찍어 먹어야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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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펩시 얼음 동구 어떡해 아우 너무 맛있다 아우 핫도끼 아우 수지 오늘은 aire varias 인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